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그야말로 일체중생으로부터 공양을 받기 위함이 아니고 오직 일체중생에게 크나큰한 가르침을 펴시기 위함이었다. 그분께서는 이 사바세계에 오시기 전에 도설천 내원공에서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로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일체중생이 사는 사바세계를 구워 보셨을 때 모두가 행복을 완화되 행복의 방법을 모르고 부침하고 있는 중생을 행복으로 이끌고자 하는 목적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오셨다. 부처님은 무면 중생이 앞을 보지 못하고 부침하는 부분의 삶을 치혜로 이끌어 행복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 오신 날을 한 줄기 비틀어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명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법의 등. 그 등불을 의지했을 때 울랄 우리는 참된 부처님의 진리를 만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불교라고 하는 부분을 기복적 성향을 통해서 오직 부처님이 무언가를 이루어주고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직 이 세상은 누군가가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에 눈을 뜨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인과를 잘 실천해낼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이 진실한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등불을 켭니다. 그 등불을 켜는 것은 하나같이 나를 위해 발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지금부터 인과를 하는 불자라면 남을 위해서 등을 밝힐 수 있는 자비의 주인공이 돼보는 것도 참된 부처님 오신 날의 성숙된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착한 애에게는 축복의 등을 달아주었으면 좋겠고요. 고마운 사람에게는 감사함의 마음을 담은 감사의 등을 달아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온정의 등을 달아보는 것도 불자된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병구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퇴위의 등을 달아보고 부모님에게는 정말 효두의 등을 달아보는 것도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생전에 계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등을 켜는 것은 당연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무슨 등을 켤까요? 아니요 그 등도 있습니다. 조상님들을 이구동락의 편안함을 위해서 발언을 한다면 그 등 또한 가치 있는 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부대중을 위해서는 오직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힌다면 그것 자체가 바로 부처님 오신 날이 참 자비를 실현하는 굴자의 도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제자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항상 스승을 찾아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기 전에 항상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여유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밤이 깊은데도 불구하고 스승의 가르침이 끝나지 않아서 깊은 밤 스승은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에게 등불을 하나 주었습니다. 등불을 받은 제자는 의아했습니다. 나는 햇빛이 있거나 햇빛이 없거나 난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깜깜한 밤의 길을 가는 나에게 등불을 준 이유가 뭘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찌 저에게 등불을 주신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스승께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등이 아니고 주변 사람을 위한 등이다. 주변 사람이 너가 있음을 알아야 너를 비켜갈 거고 너가 있음을 알아야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너가 못 본다고 해가지고 주변 사람도 다 못 보는 건 아니다. 주변 사람이 그 빛을 구변하고 그랬을 때 너도 안전하고 상대도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의 말씀을 듣고 제자는 감동을 했습니다.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가는 제자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보세요 당신은 눈이 없어. 어찌 이 등불을 못 본단 말이요. 라고 원망을 하니까 그 부딪혔던 사람이 하는 얘기가 등불은 꺼져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등불은 그야말로 살아있을 때 등불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등불은 나도 위해서도 필요한 거요. 너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요. 일체중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등불이니만큼 오직 부처님 가르침 지혜로 밝히시고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세상의 주인공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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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